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쁘게 잘 먹겠습니다 점점 더 잘 먹겠습니다 김치만 담가서 김치만 담가서 손질을 사용하여 손질을 잘 선택하여 으깨 손질을 잘 먹음 손질을 잘 먹어줍니다 손질을 잘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크로스마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양념장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초콜릿 너무 매콤해요 너무 매콤하고 매콤해요 그래도 매콤하고 0.5m 마지막으로 매콤한 맛 너무 매콤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한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바삭바삭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